이제 두 번째 세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대에는 저와 함께 종합토론에 참여해 주실 총 8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우측편에 유경재 정책실장님입니다. 코리아 스타트 포럼 실장님이십니다. 다음에 학계에 계신 이재훈 교수님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에 계십니다. 세 번째 분은 송시강 교수님입니다. 홍익대학교의 법과대학에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정원준 부연구원입니다. 한국 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업연구원의 최윤희 선임연구원님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장님이신 양용현 실장님이십니다. 일곱 번째는 법제혁신과의 손준권 과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총괄을 하고 계시는 국무조정실의 송민석 규제혁신기획관님이십니다. 그럼 바로 종합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스타트 포럼 실장님으로 계시는 유경재 실장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코리아 스타트 포럼에서 정책실장 맡고 있는 유경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강노성 교수님께서도 수요자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데요. 샌드박스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샌드박스 단계별로 경쟁 어려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 소요기간 평가 기준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진입 단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신청 접수 과정에서부터 적합한 제도 선택과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도 선택에 따라서 지원 혜택하고 승인 결과 소요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만 기업에게 이런 최적의 제도를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제도 간의 사업 차이를 이행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사업 성격에 따른 부처 선택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도 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제도 간 유사한 성격의 중복 사업이 좀 발생하기도 하고요. 복수의 수호관 부처에서 신청 사례를 처리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조금 막기 위해서 민간 접수기구를 마련하고 가제이간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강노성 교수님께서도 언제 심사받을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신청 접수 후에 접수 승인 과정에서도 분야별로 샌드박스 분야별로 처리기한이 다르고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서 제출 후에 접수 관계부처협의 사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접수 후에 관계부처협까지는 기한인 변명의 30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위기한의 경우에는 혁신금융 분야는 3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융합은 규정이 없습니다. ICT융합의 경우에도 최근까지 처리기한 규정이 없다가 지난 3월에 90일 이내로 심의위기한이 신설됐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처리기한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별도기한 규정조차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별도기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 대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 및 심의 단계에서 사례마다 소요일정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 대기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진입 단계를 지나서 운영 및 종료 단계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가 조건이 너무 지나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증 범위와 방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먼저 실증 범위를 보면 부가 조건으로 인해서 기업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부가 조건을 설정해서 실증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증 사업 위험을 부가 조건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필요 이상의 부가 조건이 더해질 경우에 기업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부가 조건 설정할 때 안전성 확보 외에 기업의 사업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 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지원 기관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은 스타트업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증 방법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안전성 입증 요건이 꼴림돌이하고 있는데요. 기업 스타트업들이 실증 사업을 하면서 안전성을 입증하게 되지만 현재 법령에는 실증 방법에 따른 안전성 입증 및 규제 정비 계획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 안전성이라는 용어가 매우 강범위하고 막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산업과 개별 사업별로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요구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증 사업 개시 전에 안전성 입증 요구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규제 랜드박스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과 서비스들은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성 기준을 사전에 예측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별다른 논의가 없이 기업에서 자체적 기준에서 안전성 입증을 준비해왔는데 실증이 끝나가는 시점에 추가적인 안전성 기준이 제시된다면 기업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차적이나 이런 문제들로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규제 샌드박스 진입 단계 및 실증 운영 단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승인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불확실한 상태로 제도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입 후에도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개선을 한다고 하면 그 핵심은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한 규정 및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실증 시 기업 운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 단위 비즈니스 우선 추진 절차를 마련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건 저희가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아산 나눔재단 스타트업 알라이언스 이런 스타트업 지원 잔체들과 몇 년 연구를 하는데 작년에 규제 샌드박스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방안이고 제안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특정 지역 내에서 부가 조건 없이 글로벌 수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심 내용인데요.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했으나 전국 단위 임시 허가나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증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은 강력 시도 단위로 설정을 하고 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온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지역 단위에서 혁신 기술 및 서비스를 도입에 대한 리스크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혁신 실험의 장이라고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는데 샌드박스가 정말 혁신 실험에만 거친다면 샌드박스는 쓸모가 없을 겁니다. 유망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들이 샌드박스에서 나와서 장애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를 해야 합니다. 실증 특례 기간이 끝나면 정부가 정식 허가를 내주기 어려운 이유를 직접 입증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실증 특례 기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관련 규제를 없애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경진 단장님께서도 포지티브 규제가 신산업 기술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규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샌드박스를 넘어서 규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 속도는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 발전 속도에 법과 제도가 따라하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그런 지체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달려있다고 가언이 아닐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낡은 잣대로 신산업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원칙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재 실장님께서 스타트업들이 겪는 규제 선더박스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진입 단계에서 어떤 소요기간이라든지 평가 기준의 불확실성 분야별 처리 기한이 다르고 일정 기간이 불명확하다고 하는 점 저도 운영 종료 단계 이런 부대 조건, 부가 조건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떤 실정 특례 사례를 보면 부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페이지 이상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을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규제 선더박스 제도 개선 제언과 관련해서도 기한 규정, 이런 평가 기준이 정비가 필요하고 기업 운영 부담 이런 부분도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적합할 것 같고 지역단의 우선 추진 절차 이 부분은 중기관에서 오신 단장님께서 지역단의 우선 추진 절차 이 부분은 글로벌 혁신 특구 이런 부분도 아마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해 조금 법령에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학계에서 오신 교수님입니다 이재훈 교수님께서 법학적인 논점을 가지고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성식여자대학교 법학부의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와 정착 그리고 법적 과제라는 주제를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발제를 살펴보았을 때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잘 구현돼서 원래 목적하고 있는 목표 상황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미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지금 이제 또 이어질 각종 토론 내용에서 다뤄질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약간은 조금 법학적인 행정법학적인 쪽에서 이 규제 샌드박스를 어떻게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규제 개선일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 규제 샌드박스가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조금 이런 파트와 관련된 업무를 좀 했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각종 실증 특례라든지 또는 각종 실증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들과 관련된 규제 개선 문제 그 다음에 또 좀 약간 특이했습니다 제가 같이 일했었던 파트는 중기부가 아니었는데 중기부 과제를 통해서 제가 제시했었던 규제 개선 요건이 이렇게 개선되었다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함을 느끼긴 했는데요 아무튼 과거부터 이런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결국에는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일단 실증 특례라든지 임시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것에서 방점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또 다른 방점은 이와 같은 실증 특례라든지 또는 임시 허가를 통해서 나타났던 각종 법적 제도의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개선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실제 법이 됐건 행정규칙이 됐건 아니면 내부 지침이 됐건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가면서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조금 더 신사업의 친화적인 형태로 구현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저는 이 각종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종 규제 개선 사례들이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 개선 사례들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실제로 우리가 실증 특례라든지 임시 허가라든지 이와 같은 제도들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들이 제대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약간 투명성이 약간 조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은 이와 같은 각종 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각종 부처가 과기부도 있고 산자부도 있고 조금 더 나가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모빌리티 혁신법 같은 것을 통해서 국토부도 하고자 한다 등등등 각종 부처가 서로 이니셔티브를 갖고 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각종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발굴된 이 각종 개선되어야 될 법적 이슈들은 사실은 그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의 규제가 아닌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발굴한 규제 개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부처에서 개선하고자 약간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긴 하고요 물론 이것은 저의 그냥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특정한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만을 가지고 각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행정실무적으로 또는 법제실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도 다른 발표자께서도 말씀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총리실이 됐건 어떤 다른 총리실 산하의 다른 기관이 됐건 이 규제 샌드박스를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등장한 규제 개선 이슈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개선되는 작업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보았는데요 아까도 잠시 나왔던 행정규제기본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이렇게 지휘감독해 가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아가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사실 제가 행정기본법 만들 때 이렇게 법제처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참여를 했어서 그런지 행정기본법을 통해서 이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제도를 조금 통일적인 모범안을 만들고 이 모범안을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개별 영역에서 특수한 영역은 특수하게 개별법에서 허용을 해주되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보기 쉬운 것이겠죠 가장 기본되는 법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는 이런 것이다 라는 기초 모델을 딱 보여준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제도를 운영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생각을 또 해본 이유는요 우리 행정기본법을 보다 보면 행정법과 관련된 개선 이슈가 있었을 때 이런 것을 개선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제도들이 행정기본법 그리고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통해서 구현화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거버넌스가 물론 법제처는 총리실 자체는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총리실 산하의 우리 행정부처로서 법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마지막 단에 나타나는 결국에는 규제 개선, 법제 개선 이와 같은 각종 문제점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반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서요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를 마치 행정기본법을 만들 때 각종 인허가 의제라든지 신고제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모델화시켜서 약간 표준화시켜서 행정기본법 안에 담았듯이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것도 행정기본법 안에다가 한 장으로 담고 그다음에 그것을 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각종 행정법제 개선과 관련된 파트와 연계를 시켜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각종 규제 개선, 법제 개선의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훈 교수님께서는 개별법상 실정특례와 임시 허가의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실제 사례가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주간부처들이 탑법의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좀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총리실 산하의 일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재훈 교수님께서 행정기본법상의 어떤 규제 샌드박스의 모델을 통해서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점은 저도 올해 수시과제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통합화 방안 연구인데 그와 관련해서 행정기본법상의 어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한 바가 있고 이 부분은 향후에 행정기본법상의 어떤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 이런 부분, 정합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제의 이런 부분들이 좀 두 법 간의 어떤 정합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어서 정원준 부연구원께서 세 번째 토론 아, 송시강 교수님 있구나 송시강 교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송시강 교수님께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의대학교 송시강 교수입니다 먼저 명망이 높은 규제혁신법제 포럼에 초대해 주신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센터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정책과 통찰을 발제해 주신 조민영 과장님, 황경진 단장님, 광노송 교수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다른 토론자님에게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거나 실무적으로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일반 행정법의 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몇 가지 짧은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에 관해서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의 금융 행정에서 핀테크 규제를 위해서 고안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규제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는 금융을 넘어서 기술 혁신 전반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실증 특례 외에 그와 논리적으로 무관한 규제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허가라고 하는 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단위 외에 지역 단위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점도 특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영국식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과연 옳을지에 대해서부터 사실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샌드박스의 연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식 규제 샌드박스는 비교법적으로 영국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일본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법상의 그레이존 해소 제도와 신사업 특례 제도가 우리의 신속 확인 제도와 임시 허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일본의 생산성 향상 특별 조치법상 실증 특례가 우리의 실증 특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한편 지역 단위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국가 전략 특구법이 우리의 지역 특구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의 목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국식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식 규제 샌드박스는 그 목적을 위한 실증 특례 외에도 임시 허가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증 특례를 거쳐서 임시 허가를 받는 경우라면 또 모르겠지만 실증 특례와 무관한 임시 허가는 순수하게 규제 개혁을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규제 샌드박스라고 부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지역 특구법상 메뉴판식 규제 특례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라고 불러버리게 되면 사실 규제 완화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규제 완화에 관한 것을 다 규제 샌드박스라고 부를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적인 혼란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식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이 1차적 목표가 아니라 그에 관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1차적 목표다라고 하는 평가가 오늘 발제 중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규제 샌드박스의 수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식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 혁신의 촉진보다는 그에 관한 규제 개혁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 개혁을 관할하는 수단이 본질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관 부처의 권한 갈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이고요 이 점도 오늘 발제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규제 심판 절차와 같은 절차를 좀 더 양성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는 행정 입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작동할 수 있는 것인데 국회 입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력하다는 것이 지금 또 문제입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행정의 손에 끝나서는 안 되고 국회의 손에 넘어가서 이어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규제 샌드박스의 체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였지만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규제 샌드박스의 창구가 이론적인 일본과 달리 우리는 부처별로 소관 법률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다가 보니 난립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의 1차적 목표가 기술 혁신의 촉진이 아니라 규제 개혁 자체가 되어버리면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학계에서도 제가 문헌을 조사해 보니 규제 샌드박스를 기존의 퍼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견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 개혁은 규제 개혁대로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영국식의 규제 샌드박스는 유해성,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규제에 반영하자는 것인데 이 문제와 규제 개혁 문제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많은 복잡한 문제를 추가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은 국가와 행정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기화로 규제 개혁의 실적 쌓기에만 치중하는 거 아닌가 라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건 몇 건 하셨다 그리고 이제 문헌에도 몇 건 몇 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이 나아졌냐고 물어본다면 답변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술 혁신의 촉진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야만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저의 지적은 사실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처별 소관 법률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의 각계 격파 양상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성과를 내는 데 유리할 수 있었겠지만 제도의 지속적 발전에는 상당한 약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소수인 전문가가 아니면 법률과 규정을 찾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규정마다 법률마다 표현도 달라요 그래서 저도 법학 박사고 여러 자격도 있지만 이렇게 토론한다고 해서 자료를 보고해서 찾아보면 법조문이 보이지만 그냥 보면 법조문이 안 보입니다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비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통합법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의 추진 경고와 향후의 전망에 관해서 정보가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역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많은 부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이라든지 연약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 그다음에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법 이런 부분들 우리 벤치마크를 한 부분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의 목표가 임시허가가 규제 샌드박스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의 수단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규제 개혁에 초점이 돼야 되지 기술 혁신이 됐으면 안 된다 이런 점 그다음에 규제 체계와 관련해서도 난립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발제자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원래 총리실에서 주제를 받아서 통합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안은 성한테가 있고 보고서는 저희가 시위를 말해야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이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출한 상황인데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 방안 부분은 향후에 내년도나 총선 이후에 어떻게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전망은 통합을 총리실 주도로 하면 좋겠다는 부분은 저도 법안이라든지 전문가 의견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첨부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 아마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요소에 아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정보안을 할지 아니면 의문 입법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 저희 연구원에서 ICD 쪽으로 전문가로 있는 정원준 박사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하려고 했던 말이 있는데 앞서 두 분 법학 교수님들께서 너무 법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법을 한 사람이 재헌을 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입법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많은 논의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입법적으로 많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통합과 다시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통합에 대한 논의도 이미 사실은 거슬릴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앞서 발표 그리고 토론에서 나왔던 말씀들도 대체로 실무적으로 개선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들 내용들 중에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같은 경우는 연역적으로 변화되어 온 측면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송신강 교수님께서 토론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할 때 사실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과기정통부에서 그때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와 관련된 융합 서비스들, 융합 기술들에 대해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임시 허가만 들어왔었습니다 실증특례는 다른 산업융합법을 통해서 제도가 고안이 되면서 이것이 나중에 다시 정합성을 위해서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도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들도 이미 한 단계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샌드박스의 한계 중에 하나가 실증특례와 임시 허가로 가야 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임시 허가는 직접적으로 시장이 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으면 사실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실증특례로 가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증특례가 종료가 됐을 때 임시 허가는 또 다른 트랙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실증특례에서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 임시 허가를 의지하는 규정을 저희 연구원에서 작업을 했었고 이것이 산업융합축진법에 처음 들어간 이후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융합법에서도 같은 규정을 들여오면서 정합성을 맞춰가는 작업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요한 것이 법령 개정에 대한 어떤 정비 노력 의무일 텐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정말 할 수 있는 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해당 서비스나 규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규제 샌드박스를 등록 신청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입법부가 그것을 입법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상권분립에 따라서 입법부에게 행정부의 판단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 정비 의무 기존에 처음에는 2 플러스 2까지만 되는데 지금은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물론 이것도 사실은 기한이 계속 길어지면서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법적인 차원에서는 제도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고안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현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통합성을 강화시키는 방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 옆에 연구를 하신 부서장님께서 계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받기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 각 부처에서 7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처별로 자기 소관 규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행정체계를 가져가는 부분들은 장점은 부처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컨트롤타워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걸 통과시켰을 때 법령 정비를 해라고 권고를 했을 때 소관 부처가 그걸 왜 해야 되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 정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고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같이 부처로 나눠져 있으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부처에서 어느 정도 이것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하에 등록 승인을 해주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리된 형태로 하다 보니까 통합성의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이라든가 부가조건에 대해서 다시 다투어야 될 때 예를 들면 앞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지만 부가조건을 부여를 했는데 실증을 하다 보니 이 부가조건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부가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는 행정 절차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것은 판단을 1차적으로 내렸던 부처가 스스로 자신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통합기능을 했을 때는 관리감독기능 그리고 실제로 법령정비에 대해서 이행권고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합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사 동일한 과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신청한 기업이 신청해서 그 기업한테 실증특렬해진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유사한 것들을 하는 기업들은 또 다시 트랙을 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통과가 된 사안이라고 하면 조금 더 패스트 트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CT 융합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증특례에서 임시허가로 가는 의제 규정도 두고 있고 한데요 부처 간에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소관이 아닌 것들을 융합서비스이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개선해 주세요라고 법령 정비까지 해서 소관부처에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의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부처의 의견이 달랐을 때 이것을 심의 조종하는 기능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국가연구개발혁심법 같은 경우에도 연구자 부정행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타부처하고 의견이 갈렸을 때 권익위원회를 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전달해서 권고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판단이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각 법별로 승인 기준을 두고 있다 보니까 요건들이 묘하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융합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정보통신융합 쪽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이 기준들을 보면 사실 산업융합 쪽에서 개인정보 안전성이 들어가면 디지털 서비스 같은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준 자체가 사실은 제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사실 공통된 기준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승인에 대한 기준들은 부처들이 공통으로써 가져갈 기준들하고 또 각 부처의 어떤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가져가는 개별 기준들을 평가지표들을 구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기업이 샌드박스를 신청을 할 때 굉장히 주요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이 결국은 중요한 사안들인데 이번 정부에서 갈등형 규제 샌드박스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해관계의 조정의 문제는 사실 샌드박스로는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샌드박스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의 혁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어떤 합병이라든가 전환을 통해가지고 변경이 됐을 때 기존에 특례받은 효력을 원칙적으로는 상시를 하고 간이 절차나 변경 결정을 통해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고안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샌드박스에서도 고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훈준 박사님께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통합성 강화 방안으로서 7개 부처에 운영되는 이런 관련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부대 조건이라든지 부가 조건과 관련해서 이의신청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리실 주도로 관리감독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다음에 동일 유사 과제의 경우에 유사 기술 서비스 실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신속하게 실정특례나 MC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다음에 ICT 융합을 다루는 가기정통법의 샌드박스의 경우에 주의 역할이라든지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다음에 성인기준 이런 산촉법이라든지 정보통신 ICT법 관련해서 성인기준이 다른데 이런 부분이 구체화해서 좀 아우를 수 있는 영역별로 이런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세 번째로는 갈등형 규제 이런 해소방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기업 현황 변경에 따른 효력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산업연구원의 최윤희 선임연구원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연구원 최윤희입니다 저는 사실 산업연구원에서 저희 기관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신산업 정책 그리고 신기술 혁신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금 시행한 지 한 5년 되고 지금 재점검해서 이게 분명히 효율화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책 제안을 위해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해외 주요국의 샌드박스 제도를 다시 한번 보고 거기서 가장 주목적으로 했던 것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프로세스를 좀 구조적으로 검토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 샌드박스 제도의 시사점을 보면 굉장히 웹사이트나 여러 논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크게 제가 파악한 장점은 물론 그렇게 그대로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신속하고 전문성 있고 유연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 사실 이 정도가 제가 뽑은 키워드입니다 그럼 목표의 지향성, 목표의 명확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앞에 토론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해외는 특히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샌드박스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을 쓴다 이게 가장 큰 제가 본 차이점입니다 즉 해외의 주요국은 샌드박스의 목표가 혁신 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혁신 기업 지원을 국가 수준에서 추진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혁신 경쟁력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겠다 이게 아주 명확합니다 즉 혁신의 방점이 찍혀있는 거죠 규제는 도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은 샌드박스의 목표라기보다는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도구로서 또는 그 결과로서 규제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오늘 여러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말씀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규제에 땡땡이 찍혀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진국 외경의 프로세스에서 홈페이지에 계속 나와있는 말들이 투명하게 한다 신속하게 한다 그리고 유연하게 한다 왜? 신산업이고 신기술 기반 생태계이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없고 알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논의가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및 지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리고 규제 기관하고 참여 기관이 이해 당사자이지만 그들 간의 소통과 협력 체계에서도 투명하게 오픈한다 그리고 담당관 제도를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굉장히 지원하는 혁신의 마인드로 역할에 충실한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해외 주요국의 특히 샌드박스의 담당자들은 자기들이 규제자나 조정자라기보다는 혁신 대상자, 혁신 참여자, 난 혁신자다 이노베이터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분야의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샌드박스이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굉장히 넓게 구성을 하고 기업 맞춤형 프로세스가 사실 굉장히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격화된 룰로 또는 규격화된 법 이런 걸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규격화된 제도를 혁신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 적합성을 갖겠다 이런 정도로 샌드박스 운영의 목표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는 국가적 목표 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법제연구원에서 통합법을 하실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평가를 하셔서 그런 통합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규제 샌드박스의 목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까 발제자도 말씀하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표다 라고 큰 목표는 써 있지만 각 여러, 아까 6개 규제 샌드박스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각 샌드박스의 목적과 지향점이 다양해서 굉장히 목표들이 파편적으로 창출되고 성과가 파편적으로 창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다른 나라, 또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규제 개선이 제1선에 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역 균형 발전, 소멸 지역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런 목표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봤을 땐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데 혁신 시스템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 이것들의 키워드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있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나 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를 한번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발제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샌드박스를 받은 몇몇 기업들이 여러 가지 실증 사업도 하고 임시 허가도 받고 하지만 결국 그 사업에서 끝나면 목표를 달성한 것일까 왜냐하면 궁극적인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임계 규모 이상의 신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국가 혁신 경쟁력 강화로 연계가 돼야 되는 것이 샌드박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법이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크게 샌드박스 사업이 특구형과 프로젝트형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발전의 내용이 이미 있었습니다만 지역 간 중복되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가 특구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특구인가 그리고 그 특구에 있는 기업 몇 개에 대한 어떤 지원이 과연 우리나라 전체의 특정 산업 모빌리티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면 바이오헬스 임계 규모의 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가 그래서 더더군다나 프로젝트형과 지역 간 사업들 사이에도 중복성이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와 지역 간 중복성 검토 그것도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연계 효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국의 특구화를 통해서는 사실 어느 지역도 임계 규모 이상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통합하면 좋을지 통합법에 그런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키워드로 프로세스의 효율화인데 투명성, 신속성, 전문성, 유연성, 글로벌 스탠다드 사실 이면에서도 지금 프로세스가 그렇게 운영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통합법에서도 지향하시는 바라고 보는데 제도 및 프로세스가 굉장히 지금 거버넌스도 굉장히 복잡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기업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많은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화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도 운영자의 전문성과 혁신 마인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규제자, 아까 다른 나라 사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규제 당국조차도 내가 혁신자다, 내가 이노베이터다라는 마인드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무원 평가 제도부터 시작해서 교육, 공무원의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규제 샌드박스 통합법 안에 진짜 이 규제자들이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 인센티브라든가 유행인책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샌드박스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샌드박스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가 신산업,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가 목표라면 그게 국가적 합의가 정부 모든 부처와 국민과 국회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샌드박스 이후의 산업화 정책, 글로벌 정책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샌드박스 지정에서 나온 성과가 한국 내의 특정 부분의 어떤 공공수요 공매도, 공매수 그쪽에만 돼서는 안 되고 결국은 사적 시장으로, 민간 시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바이오헬스나 모빌리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기업체만 그 사업 내에서 할 수 있고 수익 모델이 창출이 안 되는 것은 샌드박스의 목표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이 산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모두 합의를 한다면 국가적으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희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영국의 싱가포르 등의 해외 샌드박스 제도 시사점을 통해서 구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표의 명확성과 프로세스의 투명성, 신속성, 전문성, 유연성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련해서 국가적인 목표의 재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의 현행 목적 조항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제 프로세스를 투명하고 신속하고 전문성, 유연성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통합법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통합법은 미리 박사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좀 듣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마 이 지금 포럼의 주제가 샌드박스의 법적 정착, 제도적 정착과 법적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관점에서 좀 정비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수시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계속해서 연구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지금 KDI의 규제연구실의 실장님으로 계시는 양용현 실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DI 규제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양용현입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조민영 과장님께서는 이제 발표에서 생략은 하셨지만 제도 개선 방안 말씀 발표 자료에 있고 모두 동의하고요 황경진 단장님과 광노성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토론해주신 분들도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저도 좀 한 가지 보태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하고 있긴 한데 실무적으로는 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한 4개월 전부터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심의 자체에서는 어떻게 심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보긴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또 제도가 이제 뭔가 후속 과제가 있거나 후속 조치 그리고 이제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이제 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꽤 잘하고 있다고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가 지금 천 건이 넘었고요 그중에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 한 20% 조금 넘는 정도 그게 좀 약간 낮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규제 때문에 해볼 수 없었던 것들을 한번 사업을 해본다라는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그래도 의미 있는 제도 기업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규제의 어떤 공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규제가 막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일단 잠깐 면제를 해주고 한번 해보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20% 초반이라는 것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긴 하고 그리고 이제 4년 지나면서 그동안 이제 개선한 것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제도 개선으로 다 이어져야 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니냐 규제 샌드박스를 해보고 이게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규제 학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규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많이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활용이 많이 되면서 규제 혁신 자체는 별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 혁신을 할 것들을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가지고 가면서 규제 혁신이 오히려 좀 잘 안 일어나고 규제 샌드박스에서 좀 묵혀두고 있다가 그중에서 몇 개만 개선이 되고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한번 사업을 해본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 좀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지금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강동선 교수님 포함해서 토론자들 몇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1035건 중에서 지금 870건 넘게가 실증특례인데 실증특례를 할 때 어떤 것을 실증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실증이 끝나면 이게 입증이 되면 안전성이 문제가 있도록 하는 안전성 여러 가지 실증의 목적을 좀 분명히 해서 그 실증이 끝나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 좀 명확히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를 허가해줄 때 승인해줄 때 실증특례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건데 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무엇이다 어떤 실증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고 그 확인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좀 명확히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불명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지금은 기업이 이것을 모두 다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업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든지 이런 규제를 완화해줬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좀 어렵죠 지금까지 해봤더니 사고가 거의 안 났다든지 하나도 안 났다든지 거의 안 났다든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업은 주장할 수 있지만 규제 부처가 이게 아직 충분하게 테스트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항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규제 부처에서도 어떤 잠재적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가 이런 입증을 해야 되면 부처가 조금 더 소극적으로 실증특례를 덜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제도 개선이 있어야 부처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기업에게 데이터를 좀 더 요구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든 규제 개선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제도를 더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제가 실제 실무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도 하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고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할까요? 위상이라고 할까요?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처에 규제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그것이 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 재고가 좀 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용현 실장님께서는 진짜 지금 규제 선드박스 규제개선 완료된 비율이 21%로 미흡하다라고 하는 질문을 지적해 주셨고 규제주간부처가 규제에 대해서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규제학계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규제 선드박스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제역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의문을 지적해 주셨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실정특례와 관련해서 조금 규제개선을 명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 사례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실정특례의 입증 책임을 규제부처가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지적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위상제고 거버넌서 측면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 권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규제기본법 이런 부분들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른 개별법상의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간의 정합성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개별구제와 관련해서 정비를 최종 책임을 맡고 계시는 법제체의 주제 법제혁신과의 손준권 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제체에서 온 손준권 과장입니다 일단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한국법제연구원과 김종천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을 앞에서 다 해주셔서 별로 보탤 말이 없긴 한데 저희 공무원 저랑 국조식 국장님을 맨 뒤에 배치하신 이유가 경청하고 말을 줄이고 실천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 6법을 저희가 일괄 개정을 한 입장에서 살펴보면 혁신 금융 분야에서는 혁신 금융 서비스 업자들에 대해서는 배타적 운영권을 보장을 하는 그런 조문을 특이하게 가지고 있고요 다른 샌드박스 법에는 그런 조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혁신특별법에서는 심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심사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그런 규정들이 없어서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교수님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증특례랑 임시여가 요건들이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관련 문헌이나 국회 자료를 찾아봤지만 아주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의 특징이라는 게 RCT와 산업의 융합, 다른 산업 간의 융합을 목적으로 하는데 산업 RCT 융합 분야와 산업 융합 분야의 실증특례 요건이 다른 이유가 다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산업 융합 촉진법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계 행정장과 협의해서 직접 실증특례 사업을 기획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재 2년인 실증특례 최초 유효기간을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5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을 정비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임시 허가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법률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수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규정도 산업 융합 촉진법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융합 분야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실 분야별로 제도를 달리 운영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나 상임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법제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야가 확산될수록 아마 다양한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법제처와 규제 샌드박스 운영 부처가 함께 동일 유사 과제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률 일괄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6개 법을 국회에 보냈고요 관련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관과 함께 각 상임위를 다 돌아다니면서 법률을 좀 빨리 처리해 주십사 설명을 다니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저희가 똑같은 조문을 설계해서 국회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별로 굉장히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산자위나 국토위나 과방위 이런 데서 같은 조문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게 상임위를 잘 통과해서 법사위에 잘 모이면 법사위에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을 텐데 각 상임위에서 조문을 워딩을 계속 바꾸거나 다른 내용을 추가 삭제하는 경우에 법사위에서 같은 취지의 제도를 각 법률별로 달라졌을 때 이걸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같은 제도를 같은 시기에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처리 기간에 따라서 아마 시행일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이제 규대 샌드박스 사업자들이 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샌드박스 제도의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좀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광로성 교수님이나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실험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분들께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경험한 것은 실증특례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 인허가 요건을 A법에 담을 것인가 B법에 담을 것인가 부처가 고민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실증특례가 끝나고 나서 또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국조시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증특례가 시작된 시점부터 2플러스 2년이 끝나기 전에 법령 정비 여부를 결정해서 최소한 실증특례가 끝날 때 즈음에는 법령 개정안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다거나 최소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 단계까지는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광로성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미리 대안을 검토해서 실증특례가 마무리될 때 법제 개선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국조시가 함께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바로 국무조정실의 송민섭 규제혁신기획관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송민섭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셔서 제가 한 8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선 말씀드릴 것은 앞에 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정부의 규제혁신의 성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가 샌드박스 총괄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승인 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아니면 지나치게 길다 이런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관련 법령 개정해서 90일로 좀 권고를 하는 쪽으로 바꾸기도 하고 매년 아무튼 저희가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우선 성과를 보면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운영 체계 자체가 저는 규제 샌드박스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하던 2019년 올해 말로 되면 만 4년쯤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핀테크 분야에 한정해서 그것도 지금처럼 상시적으로 기업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규제를 개선하거나 규제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영국 같은 경우도 클로즈 윈도로에서 일정 기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뽑힌 과제들을 실험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6개 분야가 출발을 하고 물론 뒤늦게 시작한 데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규제 전체 그러니까 신산업과 신기술을 저해하는 규제 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현재 7개의 규제 샌드박스 체계를 갖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실증특례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는 분명히 금지되어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제나 아니면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는 누구도 시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나라 입법과의 협력을 통해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풀어준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규제 샌드박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규제 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규제 샌드박스 성과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데 1035건이라고 하는 승인 건수가 있습니다 계속 숫자는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1035건이라고 하는 것은 1035개의 기업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각 부처에 제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처와 우리 지금 말씀드린 건 규제 샌드박스 7개 주관 부처와 규제 주관 부처들이 합의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이런 규제가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규제 때문에 800건의 실증특례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 때문에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가 규정돼 있는 법률을 유예해서 1035건의 실험을 실행하겠다라는 것을 사업자하고 확인을 하고 위원회를 통과시켜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승인해 준 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35건이라고 하는 것 4년 동안 1035건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물론 통합의 필요성도 공감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샌드박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각 부처 이제까지는 사실 샌드박스 도입 이전에 규제의 판도는 되게 명확했습니다 규제를 개혁하거나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무조정실과 나머지 40벽의 부처, 규제자들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경제단체나 시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규제 개선 건의를 총리실이 통합적으로 원인도로 받아서 부처에 뿌리고 부처가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거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샌드박스에서 7개 주간 부처가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7개 주간 부처는 기존의 구무조정실과 비슷한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규제자에 한정되었던 부처의 역할이 이제는 기존의 구무조정실이나 규제를 혁신해야 된다는 혁신자의 입장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도 굉장히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현재 통합 시스템 검토할 때 저희가 이 부분도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나 접근성의 편의성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런 제도의 개선과 발전이 규제를 어떤 식으로든 규제 지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샌드박스가 규제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신산업과 신기술 그다음에 어떤 미래 혁신적인 발전 위한 제도는 규제라고 하는 제도를 저희가 보통 포괄을 하지 않고 각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 발전 방안이나 전망, 미래 전망 등을 통해서 구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샌드박스가 처음에 시작됐다는 이유는 사실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시작된다는 건 아니고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 규제 지체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되느냐라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물론 영국과 일본의 제도를 많이 참조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결과물로 나온 것은 영국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제도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투자 유치 효과라든지 개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원래 오늘 말씀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가 규제 혁신의 성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해가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런 자료에서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제까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고 또 국민들이나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샌드박스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용자라든지 산업자 산업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규제 혁신 전반에 관련해서도 이 OECD 통계를 약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OECD에서 나와 있는 OECD 회원국의 규제 레귤레토리 인디케이터들에서 나타나는 순위는 규제가 강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 참여라든지 규제 역량 분석이라든지 사업 평가 분야에 있어서 각 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라는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서 이 규제 개혁 혁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우리나라 규제가 강하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입장에서 물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고 저의 노력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많은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성과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OECD 관련해서 지표 이런 부분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 통계 부분들도 성과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해관계자라든지 사전사후 주제 역량 분석 이런 부분들이 영국, 독일 이런 쪽에 선진국 쪽으로 가 있다는 지표만 하긴 하더라도 성과가 많이 나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덟 분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혹시 플로우의 발제 분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노선 교훈 교수님 혹시 없으십니까? 실장님은 없습니까? 혹시 토론자님들 중에 혹시 발언할 분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그럼 바로 이것으로 원래 저희 마지막 포럼이 이었습니다 17차 규제 법제혁심 포럼 모든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계 그리고 산업계 특히 정부에서 법제처 과장님과 국조실에 바쁘신데 기획관님들 모시고 신산업 규제혁심 플랫폼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착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온오프라인 통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17차 규제혁신법제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 내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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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